네 식구들 지난주에도 장희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전화가 와서 돌아오는 주일만 나오고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날 남자분들은 좀 안아주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격려와 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는데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붙잡아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일날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 핸드폰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꼭 여러분들 손 잡아주시고 어깨도 좀 따득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